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경주시가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준학연 경주시장은 오늘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신라 역사관 건립과 양남 간포관 국도 2차로 건설, 그리고 농소 외동관 국도 건설 등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주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23일 김석희 국회의원과 함께 문화재청장을 만나 신라 환경 핵심 유적 복원 등 현안에 대한 관심을 주문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서 확정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